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울,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오늘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40년간 지속되었던 사사시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던 그 영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이방의 종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저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고 또 그 사사가 다스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그쳤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기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사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전의 사사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전쟁터에 나가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전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평화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사무엘이 버티고 있어서 유지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통치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귀를 울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결국 사무엘도 늙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과거의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 사무엘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현재 재판관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저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그 직무를 온전히 수행치 못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린 결론은 사무엘 다음으로 세워질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을 상대하여 좀 더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대항하고 싸울 수 있도록 세상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고 그에게 강력한 왕권과 왕의 군대를 주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는 통치 시스템을 세상 나라에서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를 보면 열두 지파로 흩어져 있던 각 부족 중심의 연합차였습니다. 평상시에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각기 부족을 이끌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를 특별하게 세우셨고 이스라엘은 그 사사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적들을 대항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상시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군대 조직이나 통치의 형식이 아니었기에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있던 주변국들의 왕들과 비교해보면 늘 군사적으로 열쓸 수밖에 없는 불안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세워지고 안정적인 군대 조직을 갖추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침입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왕이 세워지고 왕에게 군대가 주어지면 그 왕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집중되어진 권세는 그 왕의 노예가 되어 오직 왕 자신을 위해서만 쓰이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의 위험성에 대하여 왕이 세워지면 그 왕국의 시스템을 유지할 제도와 비용과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이 왕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결국은 왕의 종과 왕의 군사가 되어 섬기게 될 것임을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지만 저들은 그러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3회상 8장 15절로 20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이르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아주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저들의 그러한 요구가 화가 날 정도로 기쁘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허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회상 8장 7절로 9절에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의 마음이 상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더더욱 기쁘지 않으셨음을 사무엘에게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왕을 선택해 주어야 저들에게 그러한 왕과 제도가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제가 왕을 선택해 준다면 저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왕을 세웠을 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왕을 본보기로 선택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사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사올에게서 어떠한 흠집도 전혀 보이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실수를 깨닫게 할 그 어떤 조금의 문제의 가능성도 사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내용을 찬찬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 조건을 한번 따져보죠. 3상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몰의 손자여, 베고라세 증손이여,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올의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가나한 정복의 선봉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했던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리더 지파라는 자부심이 아주 큰 지파였기에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리더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서로에게 견제가 되는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비록 수도 적고 큰 힘도 없어 보였지만 저들 두 지파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지파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두 지파를 정치적으로 서로 견제하지 않고 통합을 이루게 할 수 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아들임을 말해주면서 사울을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 배경으로 보아도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체격 조건을 보죠.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하면 약 한 30cm 이상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큰 거예요. 다윗과 골리아트 할 때 그 골리아트가 굉장히 컸죠. 장수가 된다고 할 때 그 체격 조건으로 보면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아버지 밑에 준수한 아들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신체적으로 크고 뛰어난 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사울 시대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아트의 싸움처럼 힘센 장수가 앞장을 서서 싸우는 것이었기에 사울은 장수가 되어 백성들 앞에 서서 싸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요건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질 우리의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 조건에 너무 잘 맞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그 성품적인 부분입니다. 그 리더의 성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로 보면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락이 생각은 고소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지금 잃어버린 암락이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냐민 전 지역과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하여 암락이들을 며칠째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짜증이 날 일들이에요. 아주 지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지금 이 고생에 대해서 뭐라고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고 있지 않고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울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 혹시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염려하는 사울의 모습을 좀 더 섬세하게 보여주면서 사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의 영적인 신앙적인 성품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로 8절에 보면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 개를 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사울은 신앙적으로도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예를 갖추어 도움을 청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의 또 사회적 성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회적 신분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그렇게 뛰어난 신체적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도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따져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던 자였습니다. 왕의 자질로서 전혀 빈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의지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다스려줄 왕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조건을 갖춘 자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을 백성들이 선택해서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뒤에 보면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가 뛰어난 리더로서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권위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억지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렇게 휙 던져주듯이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던 왕의 제도의 문제점들은 눈에 보이는 왕의 자격 요건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육신적 조건의 결핍에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 독립을 선언한 것부터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생명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떠나가면 어떤 것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 독립을 선언한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앞으로 사울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훗날 사울의 실패를 보면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보다 어떤 것이 모잘랐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할 수 있었고 사울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사회적 성품으로 본다면 사울이 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서 있을 때 치명적인 실수도 다윗보다 나았습니다. 사울이 더 정치적으로 왕으로서는 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더 치명적인 실수를 자기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직접 죽이게 하였고 또 도덕적인 범죄도 그렇게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다윗과 사울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둘을 비교하는 것에서는 답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어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현상이 그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기관 점점점점 그렇게 드러났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시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내가 생명과 붙어있었기에 오늘 내가 살아있을 수 있고 내일 생명과 다시 붙을 것이기에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 내가 생명의 근원과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생명의 근원과 붙어있어서 얻었던 복을 오늘 떨어져 있으면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죽은 자였던 나일지라도 내가 내일 다시 생명의 근원에 붙어있으면 나는 다시 소망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비밀들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현재성에서 우리는 민감하게 우리 집중하며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있을 사올의 실패의 이야기들은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원인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실패의 원인 되는 것을 미리 찾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올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 부족한 사올을 택하신 것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의도의 실패의 어떤 원인을 지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뭔가 숨은 그림 찾게 하듯이 그렇게 슬쩍 숨겨놓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사올 멋진 사람이 맞습니다. 사올 하나님이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으로 왕을 구했어도 이제부터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한다면 왕의 제도 역시 복이 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가능성을 부족함 없이 사올 왕을 통하여 다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12, 13, 14절을 보며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애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너희가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떨어져 있게 된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죽음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신 축복이셨습니다. 단지 저들이 구했던 왕의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위험요사가 많으니 크게 주의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왕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단절은 조금씩 조금씩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매로 그의 왕의 통치 기간 중 나타나게 되었고 그가 끝날 때는 그가 육신적으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미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로 몰락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주셨던 은혜에 만족하고 또한 막연히 내일 주실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그 경외함의 비밀 또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 비밀을 잊고 산다면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쥔 것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것이 우리를 여전히 복되게 하는 것이고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그 모습을 다윗의 일생 중에 결론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그 노년까지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며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해달라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말라는 그 영적인 비밀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체적으로나 그의 육신적으로 위대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한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삶의 분주함이 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영적 안정감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고 그렇게 얻기를 원하며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육신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주 안에서 우리가 먼저 거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함 속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던 모든 것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퍼져나가는 은혜를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섬기게 하신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